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떤 순간이길래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아기에게 아빠가 보청기를 끼웁니다. 칭얼거리는 것도 잠시. 아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감동적인 영상의 주인공은 라클란 레버. 라클란의 부모는 2년 전에 촬영한 이 영상을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귀여운 이 아기는 어떻게 자라나고 있을까요? 뉴스G가 라클란 가족과 만났습니다. Hello EBS News. My name's Michelle Lever from Victoria, Australia. And this is my husband. Hello. This is Toby Lever. And this is our gorgeous son, Lachlan Lever, who's now 2 years old. Say hello. Look. Hi, Daddy. It's... Ah, it's a camera. Yes. Say hello. Hello. Now use your words. Hello. 라클란은 생후 4주 때 양쪽 귀에 중증 감각 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평생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 미셸은 12시간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I was completely shattered by the news. We were so worried about what the future was going to hold for our little boy. I was worried that he wasn't going to be able to talk. I was worried he wasn't going to be able to make friends.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냥 걱정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며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했죠.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지원 센터인 파랄레이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타랄레이는 호주에 사는 영유아들의 청각장애에 조기 개입하여 청각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말하기와 언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호주 주정부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고충을 지지하고 자녀와의 대화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이곳에서 자녀의 장애를 함께 극복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라클라는 현재 제 나이에 맞는 언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라클란이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후 7주에 착용한 보청기 덕분인데요. 미셸은 이 모든 게 신생아 검진을 통해 청력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이 가족의 것만은 아닙니다. 미셸은 현대의학과 국가지원 시스템이 청각장애의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셸은 현대의학과 국가지원 시스템이 청각장애의 자녀를 둔 다른 부모님의 자녀를